와이트 앤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로 K를 읽다 순서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죠.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문화는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화는 어떤 흐름을 겪게 될까요. K 문화를 읽다 엠브레인 윤덕환 이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경제 상황이 문화를 반영한다라는 말. 맞는 말이죠. 그렇죠. 경제. 사실 경제라고 하는 상황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경계를 설정하죠. 자유도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면 문화도 위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오늘 주제가 욜로가 종말하고 있다라는 주제를 갖고 오셨어요. 먼저 욜로에 대한 정리부터 좀 해볼까요. 욜로는 기억이 나시겠지만 한때 유행했기 때문에 약자로 you only live once의 앞글자를 딴 겁니다. 지금 즐기자. 그렇죠. 인생 한 번뿐인데 지금 당장 뭐 그때 유행하던 보험업계나 컨설팅하는 데서 유행하던 용어가 있었어요. 라떼효과라고. 라떼효과? 한 잔에 4천 원씩 커피만 하시는데 쓰지 말고 이거를 매일 4천 원씩 모으면 한 20년 모으면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 자산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라떼효과가 그때 유행했거든요. 라떼효과. 그게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배했던 태도가 먼 미래보다는 지금의 삶의 만족이나 감정적 충족이 중요하다. 이런 거였고 이게 원래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말이긴 했는데 한국 사회에서 유행한 거는 김난도 교수님이 처울대 소비 트렌드 부속됐던 김난도 교수 팀이 매년 트렌드 책을 쓰잖아요. 2016년 트렌드의 가장 핵심적인 현상으로 욜로가 유행할 거다. 한 다음에 한국 사회를 아주 뒤흔들었죠. 3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게 끝물이라고요? 아예 없어지는 겁니까? 그게 팬데믹이나 엔데믹하고 다 관계가 있는 현상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때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2015년도에 나홀로 팬데믹이라고 하는 메르스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그때 방역에 실패해가지고 찾아보시면 사망자가 중동 다음으로 두 번째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쨌든 나홀로 팬데믹이어서 집안에 머물라고 조언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해 연말에 메르스 종료 선언이 나고 답답해 했으니까 그때 유행했던 현상이 집밥 이런 거였어요. 집밥 백선생 이런 것들 다 그때 유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라이프스타일이 그거 이유가 다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반작용으로 2016, 17, 18, 3년 동안 산으로 둘러, 욜로가 대열풍이 있었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소비시장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아니면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사람들의 이른바 보복 소비 이런 현상들 기대감 섞인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지금 다시 또 참고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죠. 다시 또 지금 현재를 즐기자 하는 욜로현상이 복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있는 듯 하다가 살짝 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사라지는, 있는 듯 하다가 사라진다고요? 그게 이제 관찰을 해보면 소비현상이 급증하긴 했어요.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된 다음에 카드사 같은 데 통계 같은 게 나오는데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게 서울에 풀어졌잖아요, 올 달에. 그거 통계를 찾아봤더니 직전 월에 대비해가지고 작은 데가 한 93%, 많은 데는 180%까지 증가했다는 거. 특히나 회식 같은 게 늘어났으니까 법인카드 승인액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 증가했다고 그러고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물가죠. 지난주에 발표한 통계청하고 기재부 결과에 따르면 5월 달 소비자 물가가 5.4%. 이게 한 14년 이내 가장 높은 추세인데다가 우리나라가 미국의 물가에 영향을 받잖아요, 의외로. 그게 지난주 금요일 날 정말 8.6% 찍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시지 않게 받는데다가 오늘 아침에 그 경제지수는 도배했지 않습니까? 자이언트 스텝 밟아가지고. 아마 그 여파가 다시 우리나라 금리 인상으로 나타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지하는 결정이니까 아마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아주 가팔라지면 지속적인 보복 소비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미래가 불확실하게 하다고 사람들이 인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마 장기적으로 지속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당장은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연로를 밀거나 지지하는 산업계나 소비시장의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이 그걸 지속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생기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트렌드가 또 있나요? 트렌드도 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팬데믹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메르스는 공식적으로 종료선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23일 날. 종료선언이 나려면 최종 환자가 발생한 후에 3개월 동안인가 완벽하게 합동도 나타나지지 않아야 종료선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종료선언을 하지 않은 데다가 지난주에 사실 공교롭게 원숭이 두창이 곡식적인 2급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게다가 이제 계절도 꺼하고 이게 다시 붙으면 새로운 변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태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 그래서 연로가 유행할 때 태도가 먼 미래보다는 지금의 삶의 만족이 중요하다. 지금 담장의 감정적 만족이 중요하다는 삶의 태도가 당시에 한 10명 중 17, 18명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일상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지금. 약간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아직 확 꺼지지 않았으니까. 이 태도를 가지게 되면 앞으로 팬데믹 시대에도 어떻게 살아갈 거냐면 소비시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확 전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소비보다는 그래도 계속 투자자산에 머무는 현상들이 하나 생길 것 같고 일상에서는 사람들과 여행이라든지 이런 식의 경험을 확장하는 것보다는 자기 개발로 재투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을. 그래요. 그러면 투자나 자기 개발에 더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긍정과 부정이 하나씩 있는데요. 긍정적인 건 이제 미라클 아침. 앵커님은 지금 몇 시에 일어나십니까? 저는 6시쯤. 새벽에 인강이십니다. 그런데 더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런 챌린지를 합니다. 일종의 미라클 모닝 챌린지라고 4시 몇 분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쫙 정리해서 미라클 모닝 챌린지 비슷한 게 리추얼 라이프 트렌드라고 하는데 의뢰를 잡는 거죠. 새벽에 일어나서 뭘 하고 하루를 쫙 꽉꽉하게 짜서 이거를 사진으로 인증해서 공유합니다. 이거가 워낙 인기니까 기업체나 이런 데서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전과는 다른 현상이고 예를 들어서 신한카드사 자료에 따르면 소비 같은 데서 지절로 해야 되는데 원데이 클래스라고 배우는 클래스 있죠. 자기 개발 쪽에. 이게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게 사는 건데 이걸 긍정적이라고. 부정적인 것도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루나가 폭락 사태였잖아요. 이게 폭락 정도가 아니고. 없어졌죠 뭐. 그렇죠. 99% 폭락이니까 거의 회수 불가능한 사태였는데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초단타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루나 가지고요? 아직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상장한 시장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 아니니까 거래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0점 몇 달러니까 거의 0달러인데도 약간만 올라도 이익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 치고 쇼세 투자하고 이래서 계속 그걸 인증하는 것들이. 그래요? 루나 2가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게 또 한 89% 그냥 하락했거든요. 바로 지난주에 거기서 또 머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0.75%가 올라가지고 주식 시장이 확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았는데 약간 올랐습니다. 어쨌든 이 현상 안에 머물고 있는데 이건 사실 투자가 아니라 약간 투기 성격인데 확 이 시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잠재되어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쨌든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바라고 또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으로 변한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욜로의 종말은 다시 말하면 당장의 감정적 만족을 지연시킨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현상은 상당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떤 바운더리가 좀 강해지면 자유들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제약이 심해지면 선택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이거를 자원을 아껴가지고 소비로 전환되거나 이렇게 가능성이 좀 매우 저렴한 거고 또 하나는 정치 시즌이 크게 두 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일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 같은 게 올해는 굉장히 크게 발현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앞으로 2년 동안 선거가 없습니다. 그거를 통제를 발휘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적기 때문에 아마 이 욜로의 종말 현상은 자신의 내적 세계로 침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죠. 최소한 2년. 자기 내적 세계로 침잠한다.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로 역동적으로 뭘 발산시키거나 누구랑 외부로 여행을 간다거나 소비로 뭔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다이나믹하게 뭔가 움직일 가능성들은. 자기 성찰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 자기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굉장히 와신 상담하는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역동적이지 않은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또 선거랑 연결하는 것도 또 이채롭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2년 동안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진지한 삶을 산다는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일상적 통제감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종의 사회받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수단이 없어졌죠. 이제 정치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가지고 이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올해는 이렇게 통제하지 못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왜냐하면 유권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시스템으로 갈 텐데 앞으로 당분간은 선거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답답하고 정치적으로 답답한 현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더 풍족한 삶보다는 자기 내시를 키우는데 더 집중하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될 가능성입니다. 그런 분석이 되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덕환 마크로밀 엠브레인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